안녕하세요 호낙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기 멀리 캐나다에서 오시는 분을 만나서 같이 갯바위 낚시도 하고 제임스타운으로 옮겨서 하룻밤 같이 묵으면서 소주도 같이 한잔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뉴포트로 가서 배 낚시도 하고 또 갯바위에서 오후 한때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같이 한 번 가보시죠. 올라오나? 아 너무 작다. 사이즈가 좀... 사이즈가 좀... 야 저거는 저럴건데... 나 안팔자 봤습니다. 아... 종이 한번... 올라오는다 올라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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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녕 근데 저 호흡은 그냥 두 사람을 찾았다 ㅎㅎㅎㅎ 달려있죠? 자, 올라온다 어이, 아이젠 나쁘지 않아요 자, 손 딱 잡고 큰 게 아니야 아주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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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나이스 이제 3마리니까 해컵 나왔습니다. 집에 가시죠 이제 캠프에 가가지고 해 떼서 소주 한잔 하고 이제 3마리 피를 뺄게요 얼마나 남을까요? 4불 4불 괜찮은데 뉴욕 가리는 형님 한국 152불 어, 그랬는데 형님 한국 152불 한국 152불 아, 가장 좋네 저 있네, 주고 다녀오고 입구가 어디야? 저쪽으로 가는 거야? 어, 여기 뭐, 이것도 있다 저쪽으로 가시죠 아니, 근데 이거 신발 어디에 들어가? 들어가시죠 신고 가야죠 침대 여기 두 개 있고 어, 여기 거실도 있고 여기 두 명 자는데 여기 2층 아래층이 있고 여기는, 여기는 화장실 뭐, 여기 샤워할 수도 있어요 샤워 이것도 있어요 욕실이 있어 야, 발 들어온다 어, 시나무 2000년동생에 시나무 신고였어 그래서 근데 드러브 앨범 사진을 딱 보더니 얼굴이 좀 딱 한 거야 아아 그때 당겨요 흑돈사진이야 그게 역 아니지 아니지 흑돈사진다 흑돈사진다 으아 탁 갑자기 하자로 하하하 습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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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빨리 자 잘 나오고 있죠 자, 제가 한 번 확인해 이거 누룽기가 있어요 누룽기 누룽기 잘 나옵니까 누룽기 잘나옵니까 하하 콧 come on 짠 이제 랩을 시켰어요 오오오 나온다 나온다 훨씬 인생이 재밌으셨네요 그렇죠 당연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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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